야 누구야! 얘네들이야! 예스 됐어! 우리 팀이야! 아니 이거 심하네. 미남 팀, 미남 팀. 아니 어떻게 된 거야. 이거 너무 심해 이거는. 너무 심해. 아니 여기 지금 고수하고 종고기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팀이야? 우리 미남 팀. 오 여기다. 아, 리그에요. 리그에요. 우리 미스 한참 놀랄걸. 아직 안 온 거죠? 우리 지금 만나면. 어? 어 이상해. 손 냄새가 이상해. 아 참 무서워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요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? 아, 예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예.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. 어? 한기가, 한기가 얼굴에 남았어요 아직까지. 어떡하지? 예리야! 아, 형님! 아, 예리야. 아, 예리야. 아, 벗습니다. 아, 예리야. 아, 저 얼굴에 한기가 남았어요. 아, 여기 어떻게 안 돼요? 나도 지금 쭉 안고 왔어요. 잠깐 안 줘.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. 우리 지금 맞나? 동점, 내장산 동점입니다. 모두 하차하겠습니다. 자, 안 될까요? 가시죠. 가시죠, 가시죠. 가자. 아, 이거 하루 종일 살릴 것 같아요. 수고하십니다, 선생님. 아, 이제 왔나 보다, 여기. 아, 달라졌다. 야, 우리 역시 반품 잘하고 있구나. 아, 형 차렸다네요. 버스에서 누구 타고 있었어요? 아, 주영아. 어, 그래, 그래. 방송에서 하도 얼굴을 못 봐가지고 지난주에. 아, 왜 그래? 아, 내가 매니저야! 아, 맞다. 같이 드라마 했지. 그래, 둘이 친해. 아, 동이. 방송가 맨날 친하다고 그러던데 뭘. 맞다, 맞다. 야, 너 진짜 너 옆에 있으니까 진짜 일꾼 같아. 보랭, 보랭. 보랭, 보랭. 진짜 오늘 이렇게 못생겨볼까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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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그인 하셨나요? 로그인하셨나요? 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미남, 미녀 Fr. 배우를 모시고. 하하하하 김장 레이스입니다. 아, 동호. 제가 한 번. 김장 철이 되겠으니. 아름다운 정우 빌드를 돌려서 게임을 통해 김장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획득한 다음. 나의 연을 생각하라고. 그 재료와 도구로 가장 맛있게 김장 김치를 담근 팀이 오늘의 최종 우승입니다. 아 이렇게 하면 김장 왜 했어요? 아름답다! 저쪽에 뒤편에 보이는 다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죠? 몸빼 바지 입으시고 목장갑 끼시면 됩니다.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? 그냥 이거만 입으면 돼요? 어떻게 해요? 기만! 이거예요? 진짜 이거예요? 아우! 아우! 이렇게? 나 진짜 자스러워! 엄맨 험할 때 보면 웃은 거 같은데? 야 고수 입었다 고수! 야 고수 형 입었다! 야 입었다!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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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! 고수 고수! 아우! 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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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주! 야 이 놈때로 볼리더라 다들 이쁜거 할라고 계령은 보리노카스입니다! 네 몸이 좋죠? 멋있다 야 색이 딱 맞는다 소식 지효야 맨날 늦어 어떻게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제가 너무 따끔해서 그래 아니 미스 몽! 아 뛰어와! 미스 몽도 은근히 손 많이 간 스타일이야!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저 친구도 날카롭게 한 마디 해줘 그냥 날카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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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레이스 첫 번째 게임입니다 네! 무 뽑기 게임입니다 아 네! 코끼리코로 남자는 열 바퀴 여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겉집 핀트를 다 넘은 후에 여기 있는 무를 뽑아서 먼저 돌아가는 팀이 승리입니다